타시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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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시켄트에서 제일 핫한 프로젝트인 타시켄트 시티 도심 재개발 사업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5개월 만에 다녀왔는데 어떤 부분들은 많이 진전이 되어있고 또 여전히 공사가 그때랑 큰 차이 없는 부분들도 보이더라구요. 이 프로젝트는 타시켄트 도심에 공원으로 계획되었던 부지 72헥타르 24만평 정도 되는 부지를 8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주거지구와 업무지구 그리고 관광호텔이나 공원 이런식으로 나눠가지고 해외 투자자들을 위치해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가든시티부터 로트1 골든하우스가 개발하고 있는 로트2 메리어트 호텔이 들어오는 로트3 네스트1 52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로트4 필튼호텔 로트5 그리고 업무 비즈니스 지구인 로트6 로트7이 블레바드 고급 클래식한 아파트 로트8이 타시켄트 시티 공원 가운데 있는 공원은 로트8이라고 합니다. 지금 공원은 폐쇄되어 있는 상태고요. 특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서 공원 주변을 돌면서 그 가쪽에 있는 로트1234567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보고 왔는데 저기 멀리 로트4 네스트1 현장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샹하이건설 로트6의 그 3개의 은행 건물 3개의 비즈니스 센터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샹하이건설 세계 건설 도급 순위 9위를 하고 있는 중국 회사가 도급 공사를 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의 알로카방크 프롬스트로이방크 아사카방크 이 3개의 은행이 중국으로부터 사업비를 론을 받아서 건물이 뭐 보통 26층 27층 30층 뭐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중에 이제 한 블럭이 전체 4개 중에 한 블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보미건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공사는 2층 바닥까지 공사가 됐고 2층의 기둥이 지금 셋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상하이건설의 현장소장이 제가 지난해 현장에 일을 하면서 바로 인접 부지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자주 연락도 하고 이제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 서로 정보도 기회를 하고 하는데 그 현장소장이 하는 얘기가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기가 꽤 지연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 이제 지연되고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우즈베키스탄이 최근에 건설 프로젝트를 급격하게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시멘트 부족 현상이 조금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대규모 시멘트 공장들이 있긴 하지만 현재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통 이제 필요할 때는 카자흐스탄이나 타지키스탄 쪽에서 시멘트를 수입을 꽤 하고 있었어요. 이제 최근에 카자흐스탄이 팬데믹 사태에 감염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시멘트 공장들도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시멘트 수입도 예의치가 않고 그래서 시멘트 가격이 한 두세 배 정도 올랐다고 하네요. 당연히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 콘크리트 가격도 올랐겠죠. 그래서 예상보다 비싼 두 배 이상 비싼 시멘트를 가지고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운지 공사를 조금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상하이 건설 같은 경우는 올 초에 팬데믹 사태가 오기 전에 전체 물량을 다 계약을 해 놓은 상태라서 콘크리트 공급자가 사실은 그 부담을 안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 공급량을 줄여가지고 거푸집 공사를 끝내놓은 상태에서도 다음 공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콘크리트 공사의 공법을 보니까 거푸집은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고요. 침버 목재로 사용된 것은 러시아재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가설 비계 서포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 잘 안 쓰는데 그 강관비계 그 클램프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에서 가져온 자재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보신 것은 바닥 백은용 스페이서고 이 현장에는 현재 중국에서 온 인부가 한 3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다음 공정도 준비해야 되는데 하늘길이 막혀있는 상태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좀 장소를 이동을 해서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로트2 리얼하우스가 진행하는 주상복합 건물인데 주거용 타워와 호텔 건물은 기초부분에 대한 그런 공사 바위공사가 많아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은 상업시설 부분 4개층짜리 그 부분이 좀 더 선행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까지 지금 보여지는 장면은 로트3에 들어가는 한 6만평 한 6, 7만평 정도 규모의 중앙아시아 최대의 쇼핑몰이 들어가는 공사 현장의 모습입니다. 현재 2층 또는 3층 정도까지 공사가 진행되었고요. 이거는 전체 층수가 5층 밖에 안되니까 공사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이 쇼핑센터 양쪽 끝에 있는 3개의 20층 이상 되는 타워 타워공사가 생각보다 늦다라는게 조금 문제죠. 아직까지 지상에서는 골조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동을 해서 로트4로 이동을 하면 저기 앞에 보이는 저 건물이 아마 호텔 건물이 있고요. 로트4는 매산자 모양을 취하고 있어요. 가운데 52층 네스트원 주거타워가 있고 양쪽에 20층짜리 호텔하고 오피스가 들어가요. 제가 알기론 이 타워는 오피스 타워인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 패스가 주거에 걸려 있는데 지금 오피스부터 이렇게 먼저 한참 올라가고 주거 부분은 아직까지 지하층 기초가 더욱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보시면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자재나 공법 같은 것들이 우즈베키스탄 공법이 아니라 수입된 터키 건설회사의 공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코란틴 때문에 내부까지 들어갈 순 없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